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4월 27일 날 시사전을 tv에서 행한 진중근 교수의 인터뷰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망을 하는 데 퍽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그의 특유한 그런 직설적인 진단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초선 5명의 진솔한 발은 바로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반성한다고 해놓고 곧바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저 사람들은 반성이 불가능하겠구나 여권의 쇄신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4월 27일 날 시사전을 tv에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중근 전 교수의 진단과 전망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향후에 집권 여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 찬패 이후에 여권의 진정한 변화와 쇄신은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뜹니다 진 교수의 주장은 여권의 쇄신은 불가능하다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부상을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개혁 드라이브의 움직임을 보면 최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아주 굵직하게 압축해 가지고 전합니다 첫 번째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등장에 담긴 뜻입니다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입니다 윤호중 씨가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호중 씨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이른바 입법 독재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전을 해서 성진을 해서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입법 독주는 일종의 독주입니다 다수결 독재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 정도면 그동안의 입법 독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에 내줘야 됩니다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쭉 관행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회의장이 제1당이 차지하면 법사위 위원장은 제2당이 해왔습니다 그런 신사협정을 간단하게 깨버린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반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가 여건의 실질적이고 대단히 진정성 있는 변화와 개혁과 세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영전에서 찾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세신이 불가능한가 개혁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진중근 교수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개혁이란 이름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를 개혁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열심히 하라는 목소리로 재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것이 검찰의 계획이고 언론 계획입니다 이번 패배 원인을 편파적인 언론 보도로 보고 포탈의 규제법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혁 드라이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개혁은 조국 지키기와 윤석열 쫓아내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언론 개혁은 뻔합니다 그것은 바로 김어준 지키기가 될 것입니다 고작 하는 것이 반성쇼입니다 윤호중 현증권에서 가서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청와대의 타견민한테 코치라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딱 압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5월 18일 묘역 무릎 꿇는 것과 그것을 배운 것이죠 사과의 진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 없습니다 초선 오적을 초선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조선족 뉘앙스가 있고 그것은 상당히 인종차별적인 용어입니다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당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맛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 교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시사전을 tv에서 나왔어 이 두 가지 이유 입법 독재를 주도했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내대표로 영전했다는 것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결국은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처럼 오히려 유권자의 진위를 왜곡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맛이 갔고 쇄신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길게 진중근 교수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이런 진단을 참조하면 그동안 공병호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예상했던 것처럼 청와대든 여당이든 어떤 종류의 실질적이고 진실된 변화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전은 반드시 이겨야겠다 변화를 해서 이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지 않고 이길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인터뷰를 오늘 소개한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이 심해지게 되면 순리대로 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순리대로 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해가지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현상을 줄여야 순리대로 이길 수가 있을 것인데 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당심과 민심이 계속 더 이반될 것이라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겨야겠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무리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리수를 사용하더라도 승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할 것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진중근 전 교수는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이나 변화가 가능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인터뷰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쇄신 없으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점점 심화될 것이다 당심과 민심이 점점 괴리가 되면 순리대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꼭 승리하고 싶다 그럼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무리수가 어떤 것인가는 앞으로 차근차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4월 28일 날 방송됐던 웃음과 한숨이라는 그런 방송물을 보시고 그 방송은 현 정부의 북한 중독증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지나친 낙관을 펼치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논평이었습니다 한국법 꽥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판문점 선언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스토킹을 하는 얼빠진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생각해야 된다니 국민은 정말 괴롭기만 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의 해설은 애시당토 대북관계라는 것에 올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 오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또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대북정책에 올인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두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는 대북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한미관계, 한일관계, 국내 정치 등 모든 것이 대북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흔히 매몰비용이 너무 컸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매몰비용이 이미 기 투입한 그런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이 많더라도 본년에 연년에 하지 않고 안되겠다 생각하면 매몰차게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너무 많이 들어간 매몰비용 때문에 연년에 하는 모습이 그러니까 집권 마지막까지 대북관계에 매달리는 상황이 문 대통령의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떡 줄 사람은 조금도 떡을 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한국법객님은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계십니다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시면 저는 간략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